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조선일보 전면 광고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구군 기독교연합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것의 진실을 알고 싶다 하는 내용으로 모두 다섯째 항에 걸쳐서 문재인 정부와 질병관리청, 그리고 기독교 교담,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국민들에게 묻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체제 파괴 형태에 대해서 묻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를 정치 방역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묻고 있고,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독교 단체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하고 있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함께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아주 거론적인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전면 광고를 했습니다. 전면 광고. 이제 우리 국민들은 거짓의 진실을 알고 싶다. 거짓의 진실을 알고 싶다. 이 내용이 지금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정리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전면 광고를 하면 광고비는 많이 드는데 또 잘 읽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글자도 먹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단체와는 관계가 없지만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침에 읽겠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은 거짓의 진실을 알고 싶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거짓의 진실을 알고 싶다.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을 앞세워 자칫 촛불혁명으로 전제 대통령을 탄핵하여 감옥으로 보내고, 집권한 문재인 정권, 이 정권이 출범한 지 오늘로서 3년 5개월째로 더 보던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그러면 이게 나라냐, 나라가 내 거냐, 원전이 내 거냐, 기업이 내 거냐, 아파트가 내 거냐, 그리고 교회가 내 거냐,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냐라는 등등의 탄식과 절규가 점점 더 거세게 표출되고 있다. 특히 우한발 코로나의 장기적인 전국에 이르러 전국민과 대중소기업, 그리고 골무상공까지 가진자와 못가진자, 집주인과 전월세자 모두가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이 가운데서 유독 기독교는 전에 없는 통제와 억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와 공동체의 모임 등 교회의 본질이 유린당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명서를 발표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 여당에게 묻는다. 나라가 내 거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그것이 일당 독채 북한 주체 사상과의 낮은 연방제 국가인가?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를 빼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를, 애국가 대신 소위 임을 위한 행진국을 부르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지금 이 나라의 상권분립이란 민주주의 근간이 유지되고 있는가? 검찰개혁이란 정권의 충견 애완견, 정적들에게는 맹견화하는 것이 아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참한 검찰 인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대통령에게 A4 용지를 손에 쥐어주는 마코 실세들은 누구인가? 대통령은 국가적 중요한 아젠다를 결정할 때마다 왜 국무회의에 참석지 않았는가?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자유대한민국에서 아파트, 부동산 가진 것이 죄인가? 정말 내 편은 무죄요? 내 편은 유죄인 진영 논리, 조폭 논리의 사회를 구현코자 하는가? 인국공사태, 공공의대 설립 사태 등이 평등, 공정, 정의인가? 아파 찬스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 엄마 찬스의 추미애 장관과 그 가족들이 평등, 공정, 정의의 표준인가? 윤미향, 김홍걸, 이상직, 양정숙, 손혜원 의원, 정경심 등이 문정권의 법률적, 윤리적, 도덕적 양심의 표준인가? 당신들의 자제분들은 개천의 용이 되고, 국민들의 자식들은 가재, 붕어, 개구리고 개구리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당신들의 국가 정책인가? 왜, 무슨 목적으로 건강한 사회의 건강을 파괴할 해약적인 법률을 기를 쓰고 재정코자 하는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며, 재계에서 노골적인 기업 규제라는 공정경제 3법 통과에 속도전을 내는 목적은 무엇인가? 박원순, 노회찬의 죽음의 실체는 무엇인가? 둘째, 질병관리청에 묻는다. 코로나의 정책은 무엇인가? 정체는 무엇인가? 백신도 치료약도 없는데 무엇으로 확진자를 고쳤는가? 코로나의 치사율 보다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2,900명,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 2만 7천명, 경제의 문제로 자살한 자 1만 3천명이 각각 9배, 83배, 40배가 더 높으면 무엇을 시사하는가? 이미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라오스, 베트남, 대만 등이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하였고, 심지어 중국까지 코로나 승리를 선언하였음은 무엇을 뜻하는가? 유럽의 양심적인 의사 646명과 미국과 우리나라의 많은 의사들이 코로나는 사기요, 정치적 목적이라고 선언하였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8.15 마녀사냥과 같은 정치방역프레임의 목적은 기독교 탄압과 10월 3일, 10월 9일 광화문광장의 집회의 방해 목적이 아닌가? 왜 확진자 수를 발표할 때마다 조사 수를 발표하지 않는가? 과연 몇 명을 조사하고 몇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가? 왜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과 민노총 시위현장, 정부, 지자체, 관청, 청와대 행사, 질병관리청장, 임명식장 등에는 확진자가 없는가? 왜 유독 기독교만 통제 억압하는가? 이태원 걸러빨 확진자는 언론의 용어 선택까지 통제하며 개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던가? 기독교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지인가? 왜 기독교만 대서 특필 보도하는가? 이인영 장관이 2월 4일에 공개 표명한 대로 지금 코로나를 가지고 종교를 재편하며 기독교를 손보고 있는 것인가? 셋째, 한국교회 각 교단 총회와 기독교 단체에게 묻는다. 코로나 정치 이대로 좋은가? 문재인 정권은 이인영 장관이 2월 4일에 코로나 2월 4일 공개 표명한 대로 종교를 재편하고 있는 것임을 기독교는 알아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 사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며 만홀이 여기며 대적하며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사탄의 하수임을 알아야 한다. 저들의 교회 말살 정책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예배를 통해 압제, 해산의 수순임을 알아야 한다. 교회를 에클레시아, 즉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는 것은 공동체를 흩어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전술이다. 언제까지 코로나 정치의 속수무책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와 교회의 본질이 훼손당하고 있어야 하는가? 기독교의 모든 교단과 연합체는 감리교 서울연회가 선회한 교회 예배 선언복귀 선언임을 발표하기를 촉구한다. 넷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에게 묻는다. 사의로 총선은 정의로웠는가? 당선 무효소송이 역대 최다인 114건이나 접수된 사의로 총선은 과연 정의롭고 공명한 선거였는가? 부정선거 무효소송의 법정 선거 기한인 6개월이 다가오는데 어짜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가? 재판부는 일반 국민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다수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공평한 재판으로 속히 사실을 규명하라. 울산시장 공격선거 또한 속히 공명정대한 재판을 진행하여 그 모든 내망을 규명하고 법에 따른 선고를 하기 바란다. 다섯째, 국민에게 묻습니다. 기독교를 아십니까? 기독교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135년의 역사의 기독교는 언제나 대한민국의 선한 역사와 함께하여 왔습니다. 기독교는 위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개인의 영혼구원과 진리를 전파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기독교만이 지금의 난국에 앞장서서 불의에 한거하며 공의를 외치며 나라를 바로 세우는 최후의 보루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며 따라서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란 행정명령 앞에 심각한 가슴 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코로나의 바이러스의 온상이 아닙니다. 이웃의 안전을 위하여 그 어떤 단체나 기관보다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22일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구군 기독교연합 이상은 오늘 조선일보 전면 광고에 나타났던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것의 진실을 알고 싶다 하는 내용의 광고 문안을 여러분께 낭독해 드렸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